야옹. 얘들아. 간식 먹자. 이거 뭐 소리만 들어도 아주 그냥 너네들 환장을 하더라. 좀 눈물샘 약 좀 먹고. 녀석들의 건강을 살피는 것도 스님의 하루 일과죠. 안 돼 안 돼 또. 요리 엄마. 나리 새끼. 별 하나 먹으라. 다리. 다리. 콩콩이. 뭐 누워 먹었나? 도담이. 홍콩이. 다윈. 다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